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교대회 이전부터 들어오셔서 성교사 합숙과 성교대회에 참석하시고 또 계속해서 집중훈련 속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핵심 마친 후에 이분들은 바로 종강 예배가 한시에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정말로 중남미 제자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도 허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훈련 받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일정들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기국 날짜들이 들쑥날쑥해서 순간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면서 인도를 받는 제대로 된 훈련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남미 팀들 보니까 가족 단위로 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많아요 멕시코에도 우리 아미 성도님 남편과 함께 자녀들 같이 참석했고요 보니까 우리 인거리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부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나 정말 훈련에 집중하면서 중남미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 이분들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진짜 제대로 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11월 달에 RCL 집회 마치고 마지막 또 12월 초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중남미 집회가 브라질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나라마다 교회에 대한 응답들을 이분들이 받아서 정말 각 나라마다 이제 중남미 46개국의 기존 나라마다 집회들이 진행되어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중남미 제자들 놓고 우리 수요일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곡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메시지 이후에 조금 불러보겠습니다마는 파송의 노래인데 제가 이 부분 이 곡을 잘 몰라요 한번 불러보고 잘 안 되어지면 다른 곡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파송의 노래인데 가사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파송되어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시간이고 내일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메시지도 이분들의 현장을 놓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훈련받고 돌아가는 모든 중남미 현장에 이분들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먼저 가사 한번 보십시다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가사라서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 보십시오 우리 중남미 제자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늘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데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뜬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 널 주시리 너무나 참 축복된 가사죠 아는 거예요? 우리 중남미 제자들 가사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이 가사로 먼저 여러분에게 파송하는 겁니다 좀 보고 메시지 이후에 함께 찬양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아시는 분들은 목소리 크게 내어서 찬양해 주시고 저는 잘 몰라요 이 곡을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떤 면에서 훈련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오늘까지 모든 메시지가 마쳐졌고요 또 내일 핵심 이후에 파송 예배 드려지고 종각 예배죠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분들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오늘 제목입니다 2, 3, 7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2, 3, 7 나라의 여러분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제자들 중남미 제자들 이 시간에 좀 같이 통역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일단 이분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뜬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과 이제는 2, 3, 7 나라 중남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2, 3, 7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운 자입니다 통역에서 조금 템포 늦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의 12절을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주신 메시지에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될 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주신 메시지인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길을 세우라 세 번째로 그게 본문의 10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깃발을 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주어진 환경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요 편안하고 모든 것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잘 될 때에 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 당연히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 하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는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 했어 그러면서 큰 길을 세우라 했어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치를 들라 했습니다 우리 중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중남이 연장이 그러나 이번에 받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이런 축복된 언약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깃발들 외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기모대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이르는데 알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달리며 두루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요 왜냐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깃발을 드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우리 한 사람을 왜 훈련 속에 인도받게 하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드는 깃발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깃발을 드는 이 사실은 크리스토의 마지막 은약입니다 마지막 은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문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푼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크리스토의 마지막 은약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깃발을 들고서 그 깃발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제자 삼는 것이 크리스토의 마지막 은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그대로 쓸게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은약입니다 4등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깃발을 터는 이것은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크리스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놓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훈련시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알면 내가 사는 나라에 정말로 백성의 길을 준비하고 큰 길을 세우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깃발을 틀어야 되겠다 이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남미 제자를 놓고 이 응답을 각각 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급을 받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중남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은 중남미 현장에 속한 제자들 놓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2, 3, 7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치유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랩런트 사역입니다 후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이 치유 사역과 후대 사역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2, 3, 7 나라를 넣고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치유와 후대 사역을 놓고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 3, 7 나라에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2, 3, 7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 가지 뜰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여러분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치유 사역은 기도의 뜰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기도의 뜰입니다 후대 사역은 랩런트를 스미스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2, 3, 7 나라 깃발을 드는 이 사역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때 놓쳐버림으로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선막에 이 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축복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진정한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 우리 중남이 모든 현장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중남이 이 자리에 계신 또 교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스미스로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방인의 뜰 그야말로 정말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당연한 교회고 그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 여러분 성교대회 때의 성교사 합숙에 지난 두 주 동안에 저희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잖아요 먼저는 우리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뭐 하느냐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는 진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성교장에 일어나야 될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말씀을 각인하는 부분을 놓고는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치유를 놓고는 결국 12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237나라 5층 종족에게 갈 수 있는 이 치유의 역사 이게 교회 안에 성교장에 일어나야 된다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교합숙의 강의가 뭐냐 하면 기도의 기준이 뭐냐 나를 보자 하는 것이다 했어요 기도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뭐냐 교회를 보자 하는 것이다 했어요 성교의 기준이 뭐냐 현장을 보자 하는 것이다 했어요 현장을 보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세 가지 뜰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고 회복하고자 했던 사역이고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 문들을 열고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해당을 파고던 후대를 스미스로 세우는 사역이 이게 바울의 성교사역이었어 그렇다면 성교의 기준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후대를 위해서 아이들의 뜰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게 성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에 성교사 합숙 이후에 우리 제자들 많은 메시지를 정리하셨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정확한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여러분의 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치유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죠 내가 치유받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개인과 교회로 서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치유받고 또 결국 이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교회를 치유하는 증인들로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했어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한계와 내 상처에 어떤 내 가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상처에 여러분 가거에 여러분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게 붙잡혀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치유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재하라 말씀해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만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썸뿌리들 돌을 재하라는 말이에요 치유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대의 해답과 하나님이 절대의 미성과 절대의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해답 절대 미션 절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개개인에게 과견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체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이들이 참된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중남미 제자들 여러분 메시지 지금 알아들으시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합니다 절대의 해답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끝내야 합니다 뭐에 끝내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 저희로는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 배경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속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당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끝났다면 지금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옛 기준과 옛 수준과 옛 체질만 바꾸면 됩니다 옛 체질만 바꾸면 된다는 것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끝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문제는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내 기준, 내 옛날 습관들, 체질들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절대 해답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미션이 바로 오직 하나의 나라인데 이 사실이 뿌리내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본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마태범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현장에 악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떤 현장도 들어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는 가는 길을 주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릇마다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왜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내 인생과 현장에 하나님의 하늘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힘 중의 힘이에요 내 인생과 나의 모든 현장에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 능력 오직 성령인데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보금 합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하려면 이게 우리의 힘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에 나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나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짜 능력이 아닌 진짜 능력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참된 힘 성령이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가시는 겁니다 가짜 능력이 아닌 진짜 능력인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 가는 길에 모든 현장의 가정의 나라에 이 힘이 나타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창의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영직스밋에 섰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직스밋이 되었어요 영직스밋 그 통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스밋과 문화스밋의 응답이 오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성공해놓고도 왜 그 사람이 실패하느냐 영직스밋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현장을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요 영직 문제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진 영직스밋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직스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영직스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2, 3, 7, 1 나라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대 해답이 절대 미션이 절대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랩런트 사역 후대들의 사역인데 반드시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아이들의 뜻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랩런트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전 세계 랩런트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제자들을 그리고 사실적인 RUTC의 응답들이 지금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지금 달합방 운동 한 35년 40년 향해 가는데 사실 지금 랩런트 대회 이런 대회를 하면은 그 당시에 아이로 참여했던 자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랩런트 대회 참여하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장 현장마다 랩런트들이 제자로 하나하나 어뚜고뚜고 세워지는 부분을 봐요 어떤 면에는 랩런트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다 망한 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 왜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루터기는 따로 있다라는 거 하나님 준비하신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 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당대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은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사실을 놓고 올바른 은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당대의 모든 무능과 저주가 내 때에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까지 그 무능을 물러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받는 어려움과 저주의 역사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러주면 안 되잖아요 내 당대의 모든 저주는 끝나고 모든 무능도 끝나고 오직 올바른 은약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신분화하도록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거기 보면 결국은 부모가 먼저 은약을 붙잡으라 했고요 그리고 안전하스나 신명기 6장 7절의 9절을 보면 안전하스나 이 은약을 전달하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다른 것 전달할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은약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면 했냐?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지었는데 이삭이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복 지었다 했어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치라고 요구하면서 실제적인 은약에 대한 사실을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받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고 적각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직전에 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찾아오셨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에게 있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은약이 그 시간에 전달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전달받은 것이 은약이었어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약을 이삭은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백배나 얻고요 샘근을 얻는 기존 누림을 은약에 대한 누림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고요 아브라함의 생명 걸고 이 은약을 전달했는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이삭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내 때문에 나의 후대들이 올바른 은약이 전달되어지고 내 때문에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은 이 자리에 많은 랩런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정말로 기성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은약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우리 랩런트는 많은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 우리의 랩런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세상 앞에 서서 기성세대를 살릴 만큼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정복할 만큼 이 은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 2장 18절입니까? 성경에 사무엘 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릴 때에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에 애벗을 입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미래를 준비한 것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미래를 준비하셨죠 애벗을 입고 성전에서 자랐어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다윗도 그냥 목동으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 10편 70편 70편 72절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미 어릴 때에 그 손의 공감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미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준비했다는 사실 미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미래는 무한하게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적 다할지라도 미래가 열려있어요 그렇다면 미래를 오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울렙런트들 분명히 기가하세요 여러분 기성세대를 살려야 돼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문화가 허감의 문화 속에 빠지는데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미래에 대한 꿈들을 가지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서 미래를 놓고 준비하시고 미래를 놓고 계획하세요 그래서 은양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시면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왠지 모르고 목사가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하고 가니까 어린 제 눈에 보기에는 와 목사가 너무 좋겠다 그냥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 소원이 있었다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이야기했어요 난 앞으로 목사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시골의 목회자들 보니까 늘 쫓겨다니고 힘들게 사시는 걸 보면서 목사 되지 말라 했어요 목사 하지 마라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목사를 하려 하느냐 그런데 저희 형님은 같이 살지 않았는데 이미 고등학교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로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보내주고 많은 책도 읽어야 된다면서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정가 있죠 그때 정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은혜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게 목사가 되기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 생활이 올바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개차방 같았는데 그런 물고하고 제 정심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어떤 분이 아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 하나님 목사님 마음에 그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행하신 거 아닙니까 빌리뽀 2장 13일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게 어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내 안에 목사가 돼야 되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구나 이 사실은 눈이 열려졌어요 어릴 때에 미래를 놓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것 특별히 은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 정말 이제는 내가 기성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세상을 살리고 문화를 정복하는 이 랩런트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어른들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요한복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냥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후대들 있잖아요 그냥 뛰놀는 거 아이들 보면서 그래 마음껏 뛰놀고 진짜 은약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을 놓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이 축복된 유산들을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온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냥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발판 중에 발판입니다 마음껏 준비해서 전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 나라에 깃발을 드는 겁니다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깃발을 꽂는 겁니다 세운다 꽂는다 같은 말입니다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리한 깃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성리한 깃발을 들고 있고 성리한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랩런트 성도대의 주제가 뭡니까? 이미 성리했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리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중남이 모든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성리했네 있습니다 성리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여러분 개인의 교회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3천 제자와 함께 정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30명의 단독 성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도 그 이름으로는 우리가 성리한 깃발을 들고 있는데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두려움이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면 이미 성리한 깃발을 주셨으면 되고 우리가 쏟아가고 거축을 못 누려요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군들 옳은 말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난한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는 모두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에 따라오는 것은 분열이에요 불신앙에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게 되었잖아요 10명의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을 통곡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제대로 못 누리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고 그 결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은약계를 붙잡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은약계를 앞세워서 일제히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여기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내 입을 들레지 말라 했어요 말하지 말라 했어요 말하면 불신앙 할 말하니까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약계를 앞세우고 무조건 돌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 될 때에 기적의 익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약계를 앞세우고 들어갔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세우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여러분 모든 현장에 꽂는 여러분 대결을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불신앙 속에 사라잡히지 마세요 악한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 불신앙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시키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요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승리한 깃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도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보고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강약일에 물론 강약일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강약일에 불신앙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강약일에 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절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 이름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어디에 연장해야지 간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드시길 바라요 중남이 모든 날에 그리스도 승리한 그 이름의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꽂게 될 때에 승리의 역사들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 3, 7, 1, 5층 종족 살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3천 제재를 놓고 30명의 단독 성교사를 파송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2, 3, 7, 1, 5층 종족을 살려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무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2, 3, 7 깃발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시느냐 결론입니다 2, 3, 7 나라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갈 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구원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내 구원이 이루는다 우리 자신이 살아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2, 3, 7, 7 나라 깃발을 들고 나갈 때에 11절 그 다음에 보면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과 보응이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상급과 보응이 내 앞에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작은 일도 하나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32절이죠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걸어간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차지반된 자여 버림받지 않아야 한 성읍이라 하느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 거루간 백성이라고 인정한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거루간 백성이라고 인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자의 자리에서 세운다는 것 성공하려고는 못 멈추지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보면 성공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낮에 우리를 제자들 모임에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그 친구 자매가 있어요 다민족 사회가 아주 귀중하게 사회가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친구가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직장을 가고 그리고 연결되어서 문들이 열려진 것이 코이카에 가지고 코스테리카, 칠레, 페루 이런 쪽으로 직장의 문들이 열렸어요 어떤 분이 개발하는 각 현장들 개발하는 그런 국가에서 개발하는 이쪽에 인도로 바다 문들이 열려서 이제 주로 사회가 하는 것이 중남미 현장이에요 페루도 칠레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남미 집회가서도 한 번씩 뵀었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잠시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가 2014년에 들어왔는데 지금 10년이 됐죠 24년이니까 10년 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다시 문 열린 곳이 미주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은 어떤 곳이냐면 크게 3개 은행이 있고 같이 연결되어진 은행들이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미주개발은행인데 이 미주개발은행은 어떤 곳이냐 중남미 26개 나라에 개발하는 그 염분을 하는 곳이 미주개발은행이에요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중남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곳이죠 26개 나라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3일 만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면접도 보게 해가지고 당장 이제 6월달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중남미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쪽으로 가게 하도록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문들 여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문 여시는데 중남미 현장을 향한 문들만 여시더라는 거예요 미주개발은행에도 사실 26개 중남미 현장의 90%가 중남미 현장의 최고급 엘리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게 미주개발은행이라는 거예요 90%가 그래서 관계하는 모든 90% 사람이 중남미 사람들인데 그것도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직장의 문들 그렇게 여셌더니만 그런데 또 인도받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문들을 열어가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이 승리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공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인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남미 제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2, 3, 7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걸 은약으로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딱 붙잡고 은약만 제도 잡아도 그 은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이 일하고 못 미치고 아니에요 우리는 은약만 제도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은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왜 훈련받도록 하시느냐 2, 3, 7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딱 붙잡고 정말로 기중한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려지기를 최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는 완전팀에رت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여러분과의 옛날